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내 모습 저도 궁금하지 않나요 바쁜 일이라도 잠시만 시간 내줄 수는 없나요 죽은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날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꿈 같은 시간들로 채울 수만 있다면 내게 맘을 열어준다면 내게 맘을 열어준다면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뿐인데 믿기지 않는 만큼 조초로 난 너에게만 스며들어 어디에 있나요 지금 내 모습 전혀 궁금하지 않나요 바쁜 일이라고 잠시만 시간 내줄 수는 없나요 조금 더 가까이 내게 다가와 날 바라봐 줄 수 있다면 꿈 같은 시간들로 채울 수만 있다면 내게 맘을 열어준다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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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